클로벌 이런 것들은 학생들끼리 우리 축구 동아리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세우주인 것들은 되게 많이 예시하게 있어요 크게는 사회생활을 이렇게 영역으로 품을 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학교에 자율성을 주면서 교육의 질관리 통제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그 학교에 지어진 내에서 학교가 마음전히 편성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이 평가인데 이 학교 평가를 한다고요 학교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학교를 선정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주소 많이 주면은 그 돈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월급 외에 1년 1번씩 하면 돈을 많이 말아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학교의 이 학교가 안전한 доб어 기능을 하러 갔다 이 학교에 대한 학교에서 학교에 대한 응원하지 않다 이 학교에 대해 물론 학교에게도 통해서 학교의 학교를 해당이 지금 학교에서 학교의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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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대한 수준농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도 의견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의견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픈 교수님의 자리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수님의 자리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선의 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llowed Por questo 인기로 몇 주자면 지금 그게 직원는 Movie DOM 멀 trouve 중 20회 문장이 directement 배제의 강력이 높은 보zym 부사와 평가로 치신한 게 좋습니다. 영업이 1년에 16월 10일 개가 있는 영업이 2년에 1년을 줄 밀려야 합니다. 영업이 1년에 소금을 줄 수 üst도로 100조 원으로 100짚을 받습니다. 이 학교 평가에 학생평가 교사 평가가 있어요. 학생평가를 보면 학생평가는 기초학력이 모자라니 전국의 일제적으로 시험을 쳐가지고 이렇게 학력과 기초학력이 모자라면 얘네들은 보충학습에서 못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학생평가 거기 있고 선생님도 평가를 하는데 교사평가도 해가지고 아까 학교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선생님별로 편차가 벌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20만원도 받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도 받고 월급은 그대로 나가고 그 성과급은 150만원도 받고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 학생평가가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에 있는지 학생평가가보 루피에서 모든 학생평가가 많은 학생평가OH 그래서 10% 아저씨는 하지만 많은 어린이의 성장은 그리고 또는 주변에 그래서 주변에 아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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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그냥 내가 듣고 싶어요. 그런데 시합시합 때 어떤 부정한 법도 해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내가 듣고 싶어요. 내가 내가 듣고 싶어요. 끝났겠네.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예 으 그 이거는 지금 지금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고 내년에 내년에 교육받을 일을 내용으로 들어보면 다르지 않나요? 방향인데 이게 9월 4일자로 확정이 됐어요 총론만 가입 라인만 가입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전 잘 나와가지고 그런데 총론이 확정하고 지금 그 효과별로 개발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체험이 확정되는데 그 기본 방향이 인문학을 강조한다 이런 내용이 소양이 모자라지니까 과학기술 뭐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을 만들었더니 이 기술은 아니고 이거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잖아요. 이 소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문학 소양을 많이 강조하는 거 그리고 나서 기초기론은 되게 강조합니다. 기본 소양 강조하고 공통과목을 더 늘었어요. 이번에 공통과목을 더 늘었고 교회에 융합 설명은 융합 표현 관리 쪽으로 아까처럼 예술 음악 미술 있어 예술이 그 영업 영화 아마 이런 쪽을 학교에서 못 갈 때잖아요.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융합하는 것. 더 넓게는 사회, 음악, 미술 이런 것들 다 더 크게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 틀로 지금 방향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을 말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일단 지난 동안에 우려도 있는 부서에 대한 다음에는 공간이역에 대한 있기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품들과 제품들이 그것이 평가를 더 수 방법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에 제품들과는 주둘을 할 수 있는 제품을 국가를 기록케 해요. 하지만 지금은 대학시 Malo-T와는 제품들과는 루에 대한 대리적 연구vy는 수술에 아이템을 더 강조를 legit어요. 우리 포럼은 2013년에 했고, 2014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포럼은 지금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교과서 부분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원리도 괜찮죠?